이번 앱솔루트와의 패키징 작업의 주요 모티브는 드롭 오브 러브라는 슬로건인데요 원래 바텔은 좀 더 개념적인 작업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혐오사인들을 모아서 16개국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그건데 저는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긴 했어요 드롭 오브 러브라는 타이포를 기본 그래픽 베이스로 가져가고 최대한 다양한 퀴어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나 에이즈 운동이나 이런 상징들을 다 같이 듣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서울시청 광장만 해도 이번 주는 퀴어 퍼레이드 열리고 다음 주는 보수의 녹집회 열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대하는 그리고 그 연대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